이렇게 쓰는 건가? 잘 모르겠어 그냥 버스를 그리고 이거 그때 파리 그 루이비통 쇼 보러 갔을 때 산 건데 귀엽죠? 퇴근시간 라이브 좋다고요? 다행이다 다행이다 나이스 타이밍 오 아닌가? 상관없나? 아 맞다 버블검 들어 보셨나요? 들어 보셨다면 버블검 이모티콘 보내주세요 들어봤다 사실만을 고백하세요 여러분 아직 안 들어 본 사람은 보내기 없기 버블검 뭐야 나 이모티콘 못 찾겠어 버니즈 버블검 이모티콘을 보내주세요 버블검 이모티콘 이모티콘 아나 못 찾겠어 나 어딨어? 아 버블검 이모티콘 없잖아 예인 정신 차려 버블 이모티콘 잘못말씻습니다 버블이모티콘을 보내주세요 버블이모티콘 거품? 오케이. 거품. Got it. 쳐볼게요. 어? 못 찾았잖아. 잠깐만. 버블? 내가 되게 자주 쓰는데? 왜 없지? 어? 이거 없어진 거 아니겠지? 비눗방울. 비눗방울. 맞아. 비눗방울. 뭐야? 왜 없어? 뭐야? 왜 없어? 어이없어. 못 찾겠어. 미안해. 유진스 버블껌을 쳐보겠습니다. 나름 또 노래가 물론 다 공개된 건 아니지만 공개가 됐는데 틀어봐야 하지 않겠어요? 어이없어. 어이없어.